아니 불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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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추워. 여기 너 혼자 탔어. 다른 사람 없어. 아니 5명. 아니 4명이 더 타야지. 아쉽나 봐요. 아니 4명 더 와야지. 아쉽나 봐요. 아 차 빼는 거야. 차 빼는 거야. 차 빼는 거야. 차 빼는 거야. 딴 데로. 아 오빠. 하지 마 이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아 요즘 엇갈들이 계속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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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labilir. 안 봐 decimal. 있나 맞아 yep. 아 힘들어서 형들. 야 그렇지. 아 이게 왜냐면 뭐 zrobi거든요. 야 enemies 많이. 그럼 그냥 너무 사람이야. 야Then we're talking here. 야 behind them. 아 요즘 요즘 기사んで 난다고 멋있 attractérica. 미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션은 짝 나도 워력 커플이 되고 싶다입니다. 각 미션에서 1등을 하신 분들께는 데이트권이 주어지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 서로 친해진 다음 최종 선택에서 커플이 되시면 우승입니다. 각 미션에서 1등을 해서 데이트권을 획득하시면 그만큼 최종 커플이 될 확률이 높겠죠? 지효로는 워력 커플 정해져 있는데 이거요? 거의 개비로 지금. 그럼 저 오늘 1등입니까? 내가 너 뽑을지야 뽑을지 모르잖아. 웃기지마 너 지금 가을 타잖아. 내가 가을 때 가을 때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살 뺐잖아 잘 먹으라고. 본격적인 미션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자 1호 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진정성이 없다. 방송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 입사한 지는 약 20여 년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10살에 방송국을 주고 왔습니다. 지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나이 치고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저기 2호 님은. 죄송한데 터드까지는 아니지만. 이호 님은 좀 빠져주실래요. 저 어떠한지 이호 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호 나와주세요. 2호.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안녕하십니까 남자 2호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기 마흔 일곱이고요 저희 엄마가 날짜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어리시지 않아요 어머니가 더 어리시죠 아니요 어머니 시은이세요 연결 연결하면 잘 아는 누날 겁니다 제가 어쨌든 뭐 오늘 좋은 수업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아 슬픈 남자다 남자다 무근향 단백 치고 가 아 맞다 저번에 편하지마 잊었네 형도 밖에 안 놀이에요 저는 은정 상우입니다 하고 아 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 많으셨지만 영화 검색어 유로래형 무근향이 왜 이렇게 뿌리짱을 뿌리기 안 된다니까 다 했어, 다 했어! 저는 사실 가수입니다. 앨범 제목이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남자고요. 오늘 저기 런닝맨에서 게임이 참 많습니다. 너 얘기 진지해. 짝이 돼서 정말 게임에서 다 이겨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 사모님 위도시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시래요. 아, 글쎄요? 팔꿀에 2만원 정도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야, 지효한테. 아, 그러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친절해? 왜 이렇게 친절해? 아, 저 오늘. 아, 그렇게 커플 되고 싶어? 야, 그렇게 커플 정신이야? 날이 추워서 잠깐 입은 겁니다. 이따가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로 나와요, 뒤로 가요. 이게 뭐예요, 걸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라리입니다.